KG그룹이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가 KG모빌리티로 변경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KG모빌리티는 유상증자를 통해 7,309만 8천 주의 신주를 인수대금 3,655억 원으로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의 지분율은 61.86%가 됐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인 마인드라는 앞서 감자를 통해 지분율이 26.40%가 됐고, 이번 KG모빌리티의 신주 취득으로 지분율이 10%로 낮아졌습니다.